아이고 어렵게 어렵게 만났네요 다들 한 분은 회의로 바쁘고 한 분은 코로나로 알아눕고 또 한 분은 장염으로 알아눕고 다들 제 상태가 아닌 상태이지만 하지만 컨텐츠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 주가 DH 이번에 처음에 소개할 거는 2023년 유니스트하고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 디지털인문학 워크샵에 대해서 토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저만 참가하긴 하는데요 2023년 1월 30일 날 유니스트에서 열립니다 유니스트가 울산에 있어가지고 좀 참가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줌으로도 저희 참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참가해 주시고요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주제는 디지털인문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고요 말이 워크샵이지 학술대의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디지털문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민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님이 두보시와 한국 근현대 소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실온 역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은희 선생님이 텍스트에서 네트워크로 그리고 다시 텍스트로 13세기 몽원제국의 조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 섹터에서는 이제 1섹터에서는 인문학에서 시작했다면 이 섹터는 공학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성진 선생님이 인공지능 시대 AI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배병철 선생님께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서사와 공학의 융합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김용수 선생님이 그리고 김용규 선생님이 종합토론을 맡아주실 거고요 아직 이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이때 저희 KADH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총회가 3부 끝난 다음에 개최되고 다음 때 회장님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발표 자료 링크를 가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시시각각으로 보실 수 있고 발표 자료들도 곧장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올린 사람은 아직 저밖에 없긴 한데요 이게 마감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여서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이제 설 잘 지내시고 설 끝나시면은 다 올라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얘기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좀 오세요 요인태 선생님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동안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주 지났어요 다 다음 주에요 아니 아니 회복한 시점부터 회복했다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함부로 막 놔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께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장염인데 가는데요 장염하고 코로나는 다르죠 설마 장염 바이러스 옮기실 생각 있나요? 다른 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적으로 다르겠죠? 장염 바이러스는 정말 저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김병준 선생님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셨네요? 그 사이에 김경준 선생님은 늘 바쁘시니까 존중해드리죠 바쁜 분이니까 우리 세 명 중에 제일 바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해외에서 진행하는 학술 대회 관련해서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하버드에서 3월 14일에서 16일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인문학 대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1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도 꽤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있다는 거의 모든 곳을 다 부릅니다 보시면은 타이완, 차이나, 베트남, 그 다음에 콜롬비아, 저펜, 코리아 이렇게 해서 각각 섹션들에 각각 분과들 문헌 쪽도 문헌정보학, 라이버리 앤 사이언스 쪽도 오시고요 원래 전통 인문학 하시는 분들 쪽도 오시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거의 뭐 뭐랄까 하버드 대학교가 미래의 10년의 디지털 인문학 방향성을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했을 때 재미있는 게 또 워크샵 섹션이죠 워크샵 섹션에서는 보시면은 다양한 정말 다양한 워크샵이 이루어지는데 저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 모든 워크샵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듣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온라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혹시 여유가 되시고 3월 며칠이었죠 이게? 14일에서 16일 이 사이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제가 아는 모 선생님께서 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오시면은 그분을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섹션이 뭐가 있냐면 디지털 휴머니티스 썸머 인스튜트 김영주 선생님이 옥스포드 관련해가지고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와 비슷한 일종의 디지털 인문학 썸머스쿨입니다 이게 북미에서는 이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굿보드가 제일 크고 우리 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6월 5일에서 9일이면 아직 학기가 안 끝났을 때잖아요 동강좌 미국은 이때 끝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때 잡혀있답니다 이게 참가하기가 진짜 애매한데 여기도 참가하신다는 분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가능하다면 나중에 인터뷰 요청 받아보고요 온라인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아직 제대로 디벼보지 못했거든요 온라인 섹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거의다가 6월 12일에서 16일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야 기말고사 기간이긴 한데 오히려 교수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기간이잖아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기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채점하느라 바쁘겠지만 2주는 좀 한가한 주니까 그때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면 저도 참가해보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도 해보고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은 여기 악세가 아 악세래 악세가 열립니다 유럽 한국학 대회라고 제가 여기 다 안 적어놨네요 미리 악세가 이번에 어디죠? 코펜하겐에서 열리는데요 네 여기 아직 뜨진 않았네요 저하고 여기 있네요 이번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데 저하고 유인태 선생님이 속해 있는 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애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애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태 선생님 혼자서 코펜하겐을 가는 부러운 일이 발생하겠네요 아니 그럼 저는 애국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죠 당신이 낳을 애까지 제가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애국하러 코펜하겐에 가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오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복 입고 가는 걸 색상 옷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비 갓까지 쓰고 오방색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갑니다 그렇죠 김형준 선생님도 가고 다른 섹션으로 가시잖아요 선생님도 같이 한복 입고 가시죠 선생님은 대기의 민족 하얀색 한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부럽네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코펜하겐 가고 싶은데 제가 거기 간다는 거는 평생 욕을 먹을 짓이기 때문에 저는 차마 못 가겠고요 만약에 코펜하겐에 못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전 여기도 못 가긴 하는데 AAS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회 쪽이 큰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대구 그것도 경북대학교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랄까요 입문학 메인인 순수 입문학이 메인이긴 한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디지털 입문학 특별 섹션 같은 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입문학 관련 프로그램도 아마 추가될 예정이라가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AAS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이 AAS 아시아 2023에도 한번 참가 신청 아직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시는 곳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도 못 가네요 나라 걱정에 나라만 생각하시는 저는 여기에서도 디지털 입문학 스페셜 섹션에 참가 요청이 왔었는데요 갈 수가 있어야죠 나라 걱정에 애국하느라 갈 수가 없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빨리 애국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솔대회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네 저희가 빠르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